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도 점심 다 먹고 배불르게 애들 먹이고 나서 지금 둘이 놀라고 하고 제가 후딱 저희 첫째 아이 방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서 시력 보호 모니터랑 램프 소개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아이가 어떤 인강 듣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이번 영상은 벤큐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이패드랑 노트북이 있어요. 이거는 삼성 거고요. 이건 제가 산 건 아니고 저희 세연이가 저희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거의 그냥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서 저희 아이는 이제 줌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 노트북이랑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공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인강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손 지문이 굉장히 잘 남아요. 그런데 아이가 뭐 그렇게 꼼꼼하게 매번 닦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시청할 때도 손 지문이 많이 난 더러운 스크린으로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S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 때도 있고 어쨌든 아이가 이걸 가지고 또 터치가 되는 컴퓨터다 보니까 역시 스크린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항상 제가 볼 때마다 닦아주긴 하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니터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인강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더 큰 사이즈로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모니터 브랜드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쉽게 삼성, LG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벤큐코리아도 있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시력 보호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이 피로하면 머리도 아프고 또 짜증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장기간 앉아서 나름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허리 건강, 눈 건강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의자 같은 경우나 책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니터도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컴퓨터 게임을 할 건 아니니까 엄청나게 큰 모니터가 필요했다기 보다는 인강을 들을 때 좀 시원시원은 하되 시력 보호가 되는 두 가지를 염려해두고 이제 모니터를 골랐어요. 그래서 시력 보호 모니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벤큐 코리아가 나와요. 이게 알고 봤더니 로우 블루 라이트 플러스라고 해서 블루 라이트 차단 세 가지 단계 조절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유해한 블루 라이트는 차단하면서 선명한 색감은 유지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자동 밝기 조절이 돼요. 비아이라고 하던데 아이폰의 추우톤 기능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주변 밝기와 눈이 보고 있는 화면의 밝기 차이가 날 때 그때 가장 피로감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눈이 가장 편안해질 수 있도록 모니터 화면 밝기를 조절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니터 밝기 조절을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는 밝게 어두운 곳에서도 화면이 저절로 어두워지니까 아이 눈 시력이나 피로도 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아직은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 화상 채팅이라던가 줌 수업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나중에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 모니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 뭐냐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그런 노이즈를 차단해주는 기능인 거죠. 여기에 학습 모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관리 모드, 그러니까 케어 모드가 있고 코딩 모드, 코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색상이 잘 보이도록 표현을 해준대요. 이거는 아직 안 해봤는데 나중에 만약에 코딩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요. 리딩 모드 있고요. 이거는 유해한 블루라이트 필터링을 해줘서 눈의 피로를 방지해주고 마지막으로 전자종이 모드가 있어요. e-paper라고 전자책을 읽기에 가장 편한 모드로 변환을 해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킨들 같은 그런 모드로 전환이 또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e-book을 또 보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전자종이 모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게 설치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코드 꼽고 이렇게 만약에 저희처럼 컴퓨터 모니터랑 사용을 하실 거면 이렇게 C-잭으로 해서 연결을 하셔도 되고 물론 요즘 데스크탑도 그렇겠네요. 여기 이렇게 뒤에 보시면 단자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요즘 C-타입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얘도 여기 그냥 간단하게 연결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리고 모니터랑 같이 벤큐 스크린바 아이케어 이 리딩 램프라는 거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게 LED가 좋은 LED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플리커링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플리커링이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영상을 비디오를 촬영을 하면 거기서 빛이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제 그거를 플리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LED는 플리커링 프리 칩셋을 탑재를 했고 그리고 자동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게 또 색 온도도 조절이 가능하고 무드톤이나 쿨톤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각도 조절도 눈부심이 덜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라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부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노트북으로 켜가지고 영상을 시청하면 이게 반사가 돼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앵글을 좀 잘 만져야 돼요. 그런데 좀 눈이 부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보통 인강할 때 이 불을 아예 끄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로 인강을 들으면 이거를 켜도 모니터는 눈부심이 없고 뒤에 빠져 있으니까 모니터 위치가 그리고 이걸로 노트 필기를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앵글이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튕기지 않고 그래서 눈부심이 덜하다고 이것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냥 모니터 위에다가 탁탁하고 거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모니터에 라이트를 켜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C타입의 모니터 선을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따로 설치할 것도 없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제가 비번을 넣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 아이 작품입니다. 수시통이 너무 멋있다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었네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쓰고 이 마우스로 연결을 해서 옆에다가 이제 얘를 두고요. 이렇게 두고 아이가 사용을 하고 이제 그냥 저희는 또 블루투스 키보드가 이제 저희가 남는 게 있었어요. 제가 사용하던 거.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은 그냥 이제는 연결하는 용도만 사용을 하고 아이가 이제 인강을 들을 때는 키보드랑 마우스랑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노트 필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모니터랑 아이의 책상과 거리가 50에서 75cm 정도 거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저 모니터를 시청하는 그 거리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 그 키 높이에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자유자재로 돼요. 알고 봤더니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은 4K 모니터나 게이빙 모니터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종합해보자면 저희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트북은 스크린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자꾸 터치를 하다 보니까 지문이 많이 남아서 너무 지저분한 거를 보는 게 시력이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모니터를 이제 데리고 왔고요. 모니터를 선정할 때도 시력 보호가 되는 모니터를 선택하다 보니까 뱅큐코리아를 선정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뱅큐 사이트를 들어가면 여기에 모니터가 있어요. 시력 보호 모니터. 그래서 저희 거는 24인치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GW2485TC 아이케어 물결점 24인치 모니터 그리고 FHD 해상도고요. IPS 패널은 75Hz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링크는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에서 저희 아이가 인강을 듣고 있는지 소개해드려봤어요. 다음은 저희 아이가 어떤 거를 듣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인강을 어떤 걸 듣는지에 대한 답변은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중학년부터 고학년 그런 분들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영상을 찍고 나서 아이에게 물어본 결과 저희 아이가 수학, 한국사 그리고 한자를 한대요. 제가 EBS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EBS에서는 수학과 한자를 하고 있고요. 강남인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수학과 한국사를 하고 있어요. 우선 EBS 수학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EBS 중학 사이트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아이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학습방을 보시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EBS 중학, 뉴런, 수학 이상 개념편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수학의 답이라는 걸 듣고 있대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어떤 개념이나 문제 같은 거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신대요. 예를 들어 내가 다항식의 더쌤과 뺄쌤이 모르겠다. 그럼 여길 들어가면 5분, 6분 이런 식으로 정말 짧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듣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콕 집어서 들어가서 들을 수가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목을 보고 자기가 모르겠는 거를 위주로 듣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뉴런 교재는 EBS 중학 그리고 블랙라벨이랑 한국사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 회사에서 아시는 분의 또 자녀들을 이 인강 통해서 좀 아예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강남 인강을 들어갔는데 나쁘지 않다 싶어서 이거는 비용이 들어요. 1년에 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2021년 12월 12일 날 등록을 했네요. 여기 통해서는 아이가 한국수능 한국사랑 블랙라벨 중학수학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 쪽에서 블랙라벨을 듣고요. 고등부 여기 위에 고등부 보이시죠? 여기 중등부 고등부 저기 고등부 가시면 한국사가 있어요. 하루수능 한국사 저희가 아직 교재는 없어요.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그거를 다 설명을 칠판에 써준다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왜 한국사를 초등이나 중등부에서 듣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선 중등부에는 한국사가 없대요. 고등부만 있다고 해서 저희는 유성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한테 그냥 EBS 초등 이런 쪽에서 한국사를 듣지 그랬냐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부에서 한국사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좀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설명을 해줘서 전후 사정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고등학교 유성환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나서 한국사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던 게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해 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됐다고 그리고 이제 칠판에 쓰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스토리텔링 같아가지고 아이는 더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더 재밌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역사를 배우는데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너가 고등학교 할 걸 듣고 있었어? 했지만 저도 또 봤더니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냥 큰 흐름을 보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EBS 중학을 좀 보면서 여기에는 한국사로 뭐가 좋은 게 없을까를 봤는데 채태성 선생님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이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하니까 강남 인강 수업 끝나고서 채태성 선생님 것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해놨어요. 한자 같은 경우는 EBS 중학에서 천하무적 한자 900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거 말고도 좋은 강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우선 이렇게 소개해드린 강좌를 컴퓨터로 연결한 모니터 통해서 그리고 아이패드 통해서 노트 필기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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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잔석게도 아몬든지, 렛츠 잇다 룰그룹, 룰그룹, 잔석룰어 오우, 잔석게도 아몬든지, 렛츠 잇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화 커피 한 잔 마셔보면 나는 침갈색 문화 침갈색 문화 침갈색 문화 침갈색 문화 8 MIDI 이 잔 마셔 how to ring 으 으 으 으 타자가 으 으 으 아 이RIA 디디디디루 지시 시작 강생으로 강생으로 커피 한 잔 마셔보는 나를 지시 세는다 바다다다다다다 고라다른다 바다다다다다다다 고라다른다 야야야 기쁜 바랄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